이거만 해도 남아야지 아이고, 이거 안 가져와도 돼요 저 사람만 해도 불러? 어? 어, 불렀어 동생들하고 하시는 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여기대면 마이크 갖다 들이대고서 노래를 한잔한테 해줄게요 내 노래하면 흥이 물러나는 흥이 들리는 거 소음, 국내 노래를 하면 안 돼 이런 데서 이웃집을 잘 만나야 된다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어휴, 말 가보지네 목이 물었어 아니, 안 물었어 그냥 물으면 저 파스 밟고 다리가 지나가는 거 같아 오, 말 먹으면 오, 말 먹으면 이거 시원하지? 말 같아 삽뼘잖아 아, 삽뼘잖아 아, 삽뼘잖아 아, 삽뼈가 죽여서 아, 삽뼈가 죽여서 아, 삽뼈가 죽여서 안 물으니까 안 물으니까 남아서 안 물어 나고, 안 물어 나고, 안 물어 나고 나고, 안 물어 나고 밥을 먹으면 뭐 해, 밥을 먹으면 뭐해 밥을 먹으면 더이지, 왜 하마저기를 그거냐고, 앉아 순서가 없어 종태건만은 씨아랑이 아줌마요 밥 먹혀주고 이걸 놔둬줘야지 내가 갖다 놨둬 밥을 많이 먹지 씨아랑이 아줌마요 밥은 먹지 말아라 그러면 아줌마야 니가 그럼 조각하든지 내가 원래 할거지 내가 원래 할건데 아직 있어서 가만히 있는거지 인상이 되어버린거야 걔네 집에 가서 아줌마가 좀 안좋아 아 이거 땐 긴조글보이 또 올리지말고 조각뿌로 조각뿌로 아줌마가 끝이 났구만 아줌마가 어린다고 쟤마 안지우면 돼 조각뿌리고 있어 그럼 동영상 국가씨가 얼마든지 내가 잘들어가지고 맛있어 어딜와 있는지 누가 다 나와있어 요리 캐짱 그런데 또 소질이 있는가보네 기사자면 기자 물어는 기자 물어 기자 영상 편집까지 딱 해서 또 바로 또 도로 야 도로는 죽먹은 날은 또 일련 모이면 아니라 우리집으로 모이면 일단 한번씩 돌아가면서 말먹은 날은 근데 우리집은 안돼 우리집은 애기가 있어서 안돼 말먹이 없는데 바로 눈다리 깨가 줬는데 눈다리 깨가 줬는데 눈다리 깨가 줬는데 안돼 안었나가 있어서 안돼 안었나가 있어 우리집은 독한 날아가 있어 어느 음식을 해 우리집은 마당에 우리집은 마당에 안었나 있어 아니 안돼 우리집은 안돼 마당 떠밀려면 신경쓰지마 아유 아유 아유